2. 고나 고나 머리 긁어줘 감사합니다 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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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쁘다. 야, 이걸 어떡하죠? 몸을 안 흘려 할 때 물기까지 한다는 걸 봐서는 그러한 부위에 통증이 있는 건 아닐까. 전체적으로 다 건강합니다. 몸에 대한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얘는 두려움을 가집니다. 사람 눈빛에 대한 두려움을 가집니다. 고뇌를 절대 쳐다보지 마십시오. 도와달라는 신호 자체를 사람의 눈을 쳐다봤는데 그 사람은 그걸 무시해버리고 얘한테 더욱더 가혹한 행위를 했던 거죠. 완전 좋아. 난 매일 선꽃으로 가집니다. 완전 좋아. 완전 좋아. 난 매일 손꼬박 기다려 한 달에 한 번 그대 돌면 날 나중에 털 깎이는 모습까지 저희한테 보여줄 수 있겠네요. 나중에 저희한테. 제가 만약에 되면 명석직에서 올리겠습니다. 난 그대 없인 살 수 없어 왜 자꾸 나를 주인공을 주문했던 욕망을 어차피 어인공을 결국 저 또한 아저씨 아닌 예 예 예 예 예 예